블렌더를 이용해서 체스의 폰 모양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x 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구요 앞에서 퓨전 360 처럼 비슷하게 작업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shift a 를 누르구요 싱글 버텍스 점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g y 해서 y 축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구요 그 다음에 x 화면 이렇게 본 다음에 요 점을 2 누르게 되면 이제 익스트루더 거든요 그래서 점을 위로 2 눌러서 다시 위로 2 이런식으로 하면 어 이제 이 점을 계속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2 누르고 계속 클릭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단면을 마치 스케치 한 것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스크류 이제 회전체를 만들게 되면 어 퓨전에서 만든 방법과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오브젝트 모드 나가서 이제 얘를 컨트롤 투죠 네 썩 디비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둥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뭐 모델링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메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shift a 눌러서요 이번엔 써클입니다 써클 써클을 가져올 건데 어이 써클의 점의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6 정도로 해서 하면 여기 이렇게 써클이 생겨나게 되죠 이 친구를 선택하고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한 방식과 비슷하게 이제 2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근데 이 2를 눌러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게 삐딱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자체를 지금 보면은 yz 평면이죠 이렇게 화면을 고정한 상태로 이제 e 눌러서 z 누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올려주고요 다시 e 눌러서 얘도 z 눌러서 z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에서는 s 누르게 되면 이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e 눌러서 다시 올리고 e 눌러서 다시 올린 다음에 z로 올리고 s 또 눌러서 이렇게 다시 e 눌러서 z 쭉 빼도 되고 e 그 다음에 z를 해서 조금만 뺀 다음에 얘는 s 눌러서 바깥쪽으로 크게 e z 위로 그 다음에 z 해서 다시 위로 하고 s 눌러서 크기 좀 다시 줄이고 e z 위로 뻗어서 s 눌러서 크게 키우고 e z 위로 z 눌러서 또 살짝 끼우고 e z e z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e z 그리고 s 이용해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졌죠. 그러면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2번 점선 선택한 모드에서 알트키 누르고 전체 선 선택한 다음에 F 눌러서 페이스로 이렇게 닫아버려도 되고요.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알트키 누르고 전체 선택해서 F 닫아버려도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너무 일자로 밋밋한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면 컨트롤 R 눌러서 여기에 메스를 좀 더 자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자른 다음에 지금 X 뷰에서 여기를 알트 선택해서 S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알트키 눌러서 전체 선 선택한 다음에 S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더 줄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메쉬로서 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메쉬로 작업을 해준 다음에 지금 탭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섭디비전, 섭디비전 서페이스, 섭디비전을 이용해서 표면을 둥글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. 단축키로는 도형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, 2, 3, 컨트롤 2는 이제 섭디비전 2 두 번 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가 사실 동그란 원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메쉬를 꺼내서 만드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지금 이거 자체에서 이 위쪽 면은 지우고 이 위쪽에 친구들은 X 눌러서 지우고요. 이제 여기에 그냥 원을 Shift-A 눌러서 원을 그냥 추가하는 방식도 있겠죠. 그래서 S 눌러서 크기 좀 줄이고 G, Z 눌러서 이제 위쪽에다가 2번 눌러서 이쪽에 R트키 누르고 전체 선 선택해서 F, 면 하나 만들어주고요. 그래서 블렌더로 체스의 말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물론 단면을 그려서 회전하는 방식도 있고요. 이렇게 메쉬를 Extrude, 한 층 한 층 면을 뽑아 나가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섭디비전으로 스무스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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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